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추옵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게 도적 같은 경우는 럭이 141이고 덱이 105죠. 간단하게 메인 추옵에 휴스탯에 부추옵을 뺍니다. 그럼 141에서 105를 빼면은 36이 나오죠. 36을 9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9로 나누면 4가 남는데 그러면 15% 작입니다. 다음. 이런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작인데 6하고 하면은 여기서 58에서 37을 뺍니다. 그럼 21이 남죠. 20일이 남는데 21에서 9로 나누면은 몇이죠? 이상해집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냐. 이제 2작이 매지컬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스테 2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하고 덱이 추옵이 붙으면서 7작이 들어갑니다. 7작이 남았죠? 그러면은 주하고 불을 뺍니다. 그럼 21이 됩니다. 그러면은 30% 작이 7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맞죠? 30% 작이 주수대 3이 오르니까 7, 3, 20일에다가 매지컬작 2작이 섞이면서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세한 걸 보려면은 마력 비교해야죠. 사실 간단하게 12성의 예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있네. 여기있네. 이거는 100% 팔짝이거든요. 주수탯을 빼면은 그러니까 마력이 90일이 오르겠죠? 이건 140일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9에서 11이라서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하려면 비교 대상이 정확히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 볼려면은 12성 색감 나오죠. 이거는 100% 작이고요. 이거는 70% 작. 49에서 31을 빼면은 18이 남으네요. 18로 또 나누기 구하면은 20으로니까요. 저런 거 비교할 거면은 15포작이 제일 좋긴 한데 15포작이 없네. 12성. 아 여기있다. 마력이 164죠. 164. 164. 어 그렇지 그렇지. 164가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보다 낮게 들어가면은 164니까. 이렇게 뭐 대강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살 거는 이제 완작품을 살 거니까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죠. 어 그렇고 방어구 확인하는 방법은 어 어 잠깐만 어 그냥 없으시는 걸까 방어구는 단단합니다. 173에서 117을 빼면 그럼 56이 남지 그럼 56을 8로 다닙니다. 그럼 7이 남지. 그러면은 30%가 70% 오르고 70%가 40% 오르고 100%가 30% 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럴땐 두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긍혼작 아 긍혼작이랬다. 첫번째는 증폭작 두번째는 공작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같은 놀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너스 스탯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확인을 저도 잘 해봐야 합니다. 비교 대상 있는 게 제일 좋죠. 있나 이런 거 비교대상 있으면은 대강 비교할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있다. 115가 기본 베이스라고 치면은 공격력이 86이네. 그럼 저거는 공작이 되어있겠네요. 그쵸? 이거는 주운작이 되어있으니까 저거는 공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15가 기본 베이스니까 아까 0이 85였죠. 그럼 16 올랐으니까 20 두 번씩 올랐겠네요. 맞나요? 85, 16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6 85가 기본 80 80 80 80 80 80 80 아 그렇죠. 이게 공 1이 낮은 이유가 주운작을 하면은 4작인가 5작댄가 보너스 공격력 1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작을 하게 되면요 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16이 올랐지만은 실상은 이제 보너스가 빠지면 15가 올리는 거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하나 5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누면 35가 나오죠. 그러면 75, 35 그렇죠. 작수만큼 나왔고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7, 4, 21 7, 4, 28 아 그렇죠. 59에서 31을 빼면 28이죠. 그럼 이게 무슨작입니까? 70 버작이죠. 70 버작이죠. 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기본 베이스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추억 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4 4 10 også 4 snip 감사합니다.